안녕하십니까 안동대요 리시석 여러분 지금 반달보다 조금 큰 달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안동시청과 지금 보시는 곳은 안동시의회고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 건물이 안동시청 공관 건물입니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 저녁 8시 40분입니다 대동관이 보이죠 어제 영국의 앤드로 왕자가 안동을 방문 했습니다 20년 전에 어머니 엘리자베스 이세가 안동에 왔었죠 오늘은 청와대로 앤드로 왕자가 가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Michel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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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